땅덩어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라에도 굴리지 않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적인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있던 그런 시절에는 한국의 전제를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성장 기점이 월남전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학관계, 시간적인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종교적인 조건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적인 조건입니다. 한나라가 망하고 흥망하고 하는 그런 의견은 반드시 지도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이렇게 망치고 하는 것은 한나라의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요인은 반드시 그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한 사람의 지도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분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한 여인 때문에,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을 살리는 영화. 한날 한시에 발산 정책을 쓰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특별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되고 이런 조건을 누리고 함께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했을 때 세 분의 영국, 이 의대인은 살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 특권, 은사, 재물, 시간, 가정, 직장, 우리 당선인들이 당선된 이런 의미, 이때를 위함이다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은 검사님은 이런 정의가 없으면 지금도 검사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주시면 너는 검사가 안 된다.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라를 함께해라. 이런 얘기죠. 우리 정우원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에 이제 뒤에 이슬을 불러 있다가 이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컴백하셔서 다시 올드보이, 올드보이 하지만 그 얘기 쓸데없잖아요.